안녕하세요 달겐 꽃그림입니다. 오늘은 올망졸망에서 보내준 택배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올망졸망에서 보내준 이번 화분은 봉봉인의 24종이라고 합니다. 초특가 세일로 89,900원에 해주신다고 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밴드에 더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밴드에서 주문을 하셔도 되구요. 제가 밴드 링클도 걸어놓고 핸드폰 번호도 남겨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나 전화하셔서 사이즈라던가 더 정확히 알아보시고 종류도 더 많으니까 밴드를 이용해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는 박스가 크기 때문에 쿠션을 정말 많이 줬네요. 이렇게 많이 쿠션을 했기 때문에 깨지지 않고 하나도 깨지지 않고 잘 도착을 했답니다. 언박싱이 끝나고 나면 뒷부분에 세트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이즈라던가 화분이 어떤 구성으로 왔는지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먼저 풀러서 사이즈라던가 이런 거를 확인을 해보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다 확인을 해보고 제가 다육이를 심어서 또 올려놓을 것은 빼고 빼놓고 이벤트 할 것만 세트 구성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사이즈별로 6개씩 들어있고요. 약간은 물감이 흐르러져 안쪽으로 흘러져 있는 모습이 있고요. 국민 다육이들 키우시면 무난하게 잘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큰 거는 사이즈가 다육이 심기가 딱 좋은 사이즈더라고요.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들어가면 완전히 들어가지는 않네요. 이게 위에가 조금 좁아서 완전히 들어가지는 않고요. 사이즈는요. 사이즈는 굽까지 8cm 높이가 8cm가 나오고요. 외경은 7cm가 조금 안되고요. 내경은 내경은 6cm가 조금 안되네요. 그리고 이 모양은 또 다른 모양이죠. 밑에가 좁고 위에도 좁고 항아래 형식으로 중간에 넓은데요. 이거는 보면은 종이컵 이것도 종이컵이 중간에서 막히네요. 사이즈는 같아요. 높이가 같고요. 내경은 6cm가 또 조금 안되고요. 넓이는 7cm, 외경은 7cm 정도 되고요. 굽 높이까지 보면은 이것도 8cm 이거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제 모양이 다르니까 완전히 또 다른 느낌인데 높이나 가로나 내경이나 다 똑같네요. 종이컵 이렇게 위에 사이즈가 완전히 들어가지는 않고요. 중간에 막혀요. 위에가 다 좁아서요. 다육이, 웬만한 다육이 심기가 사이즈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높이는 어차피 8cm 정도 되고요. 외경은 10cm가, 외경은 10cm 정도 되는데요. 내경은 8.8cm 정도 나오네요. 이 레이스 있는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굽까지 해서 8cm가 나오고요. 내경은 8cm, 외경은 거의 10cm가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올망졸망 봉봉 24종 언박싱을 해봤고요. 사이즈랑 확인을 해봤는데요. 제가 심어서 다육이 심어서 올려놓을 거 빼고서 이렇게 3개씩 세트를 하고 숫자가 안 맞아서 큰 거 2개를 세트를 해서 다섯 분에게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굳이 화분이 필요하지 않으시면 화분 필요하지 않다고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혹시 꼭 필요한 분들한테 가기 위해서 이벤트 조건은 응모합니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분 필요하신 분들한테 가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조건을 응모합니다. 라고 정했답니다. 가까이 보면 3개를 한 세트로 만들었는데요. 모양하고 사이즈별로 구분을 했는데요. 색깔은 겹치게 되네요. 사이즈별로 색깔이 비슷해서 색깔을 겹치고요. 내부는 이렇게 3개씩 한 세트로 만들었고요. 한 분은 작은 사이즈가 모자라서 큰 거 2개를 한 세트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총 5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벤트 종료 시간은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날까지 마감을 하고요. 목요일 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리고요. 구독 눌러주시고 이벤트를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